힙스러스트 뭐 하세요? 손 잡았다 두 개만! 아니면 다섯 개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내일도 시간을 해야 되니까 아껴주시고 아직 오늘 하루가 길어요 여러분 예전에 힙스러스트 하실 때는 다들 아시죠? 벤치를 가지고 와서 바벨을 깔고 벗대를 플레이트를 끼워먹고 그리고 그 바 안에 기어 들어가서 밀어내야 했던 그 시절 지금은 한쪽에만 플레이트를 쏙 꽂아넣고 밀어내기만 하면 아 지금 어 지금